구현성 흉부외과정을 대신해 피해자 소윤영을 수술한 유경사입니다. 재판장님. 설마 이러다 지는 건 아니겠죠? 가능성은 반반입니다. 반석 R&D 센터의 신임 센터장 임유나입니다. 피는 유나 씨지? 날 가까이서 지지해줄 사랑스러운 파트너. 한 번 환자에게 이식했던 심장을 다른 환자한테 이식하는 수술 해본 적 있나? 한의원 변호사. 옆에 코너부터 앉혀놔. 설마 내가 이 꼴로 못 죽이기라도 할까 봐. 내가 이 꼴로 못 죽이기라도 할까 봐.